ㄴㄴㄴㅆ ㅇㄴㄴㄴㅆ ㅇㄴㄴㅆ ㅇㄴㄴㅆ 흐읕 아아.. 찌발 막자 이거 진짜 ㅅㅆ ㅉㅆ ㅉㅆ ㅅㅆ ㅅㅆ ㅇㅆ ㅅㅆ ㅅㅆ 야 저새끼 왜 스타트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빠르냐? 주작인데 이거? ㅅ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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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으으으으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 미친색이 저거 아 핑크색이 X나야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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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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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니 키보드 타이탄주거든요 근데 당첨됐는데 연락처를 안보네 그러놓고 태칸님 왜 한달째 키보드를 안주나 이지랄하고 있어 방송돌아갖고 나 완전 사기꾼 됐잖아 나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나 분명히 당첨됐을때 진짜 키보 이름이랑 집주소 연락처 3개 다 쓰라고 진짜 진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진짜 한 다섯 번 얘기했어 진짜 농담 안치고 근데 저 새끼는 안보네 나로님 보내세요 아시겠죠 나로님 계시면은 빨리 쪽지로 보내세요 안뇽하데요 반갑답니다 안 안뇽하데요 아 안뇽하데 안뇽 안뇽하데요 반갑답니다 아 정말 못한다 이새끼들 형들 이새끼들 진짜 못하는거야 형들 이새끼들 진짜 막자 못하는거야 진짜 어 진짜 농담 안치고 얘네들 막자 진짜 못한다 어 어 아 어 막자 얘네들 진짜 못하는거야 원래 이매들 절대 못이겨 이매들 그래서 내가 이맥 금지맵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길수 있을거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소 안녕하세요 반갑소 수고가 많소 알라랄라 야거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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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바라바라바라 끙끙이 새끼들 조딩새끼들 어디에서 형한테 지금 키보드 받을려고 새끼들이여 막자를 할라고 그지같은 놈들이여 막아봐 이 쉐키들이여 막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막고있어요 이 쉐키들이여 패피스 3,2,1 앙기모띠이 아 아 시발 졸았다 방금 솔직히 마지막에 좀 졸았어요 진짜 아 시발 마지막에 좀 졸았다 어 마지막에 좀 졸았다 솔직히 자 일단 얘네들은 실격입니다 실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